자영업자 분들 많이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이 자영업자의 75%가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소득을 0원 신고한 자영업자들도 9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사업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그러니 더 끔찍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시내라든가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폐업하고 철시한 상가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폐업하고 철시했지만 그것을 팔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린 도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는 한국의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자영업자는 추산으로 한 700 내지 8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도 드문데 하여튼 퇴직하고 나서 아니면 젊은이들이 소매업을 아니면 음식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내수가 안 풀리니까 계속해서 돈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하고 철시하고 소득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체코 여행이니 어디니 싸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통과시킨 국회에서 민생지원법 25만 원 이마저도 이제 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부권, 민주당에서 입안한 법률이라든가 이재명이 입안한 법률은 무조건 거부한다. 이 사람 생각이 뭐에 있는지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우리 백성들의, 자영업들의 삶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부터 전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에서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독대하니 안 하니 마침 무슨 퀴즈 내듯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만난다 그래서 의료 대란이, 의료농단이 풀리나요?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만난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삶들이, 피폐해진 자영업자의 삶들이 다시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동훈이가 윤석열,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만나주니 안 만나주니 어차피 한동훈은 쇼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협회 회장하고 물밑 교섭을 했다, 여러 차례 만나자 그랬다지만 의사인 전공의협회장은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 의사들을 향한 사기.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놓고 고돌이 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윤석열이 한동훈을 갖고 놀고 있고 한동훈은 그 갖고 놀고 있는 틈을 타서 어떻게든지 대권후보로 자기가 나서려고 하는 그러한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추악하고 추잡하고 지저분한 현실이 집권 내부 세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코에 왜 갔습니까, 도대체? 원전 수주도 제대로 하시도 못하고요. 체코에 가서 또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디는 망신, 망신만 당했습니다. 김건희는 이제 외국에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는 순간 그 현지 언론에서 김건희에 대한 취행과 악행을 보도하기 때문에 김건희 나가고 싶어서 잘 못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인가요? 어제입니까? 어제 귀국할 때 김건희와 윤석열 표정이 아주 아주 무슨 뭐 씹어먹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꼭 손은 두 손은 꼭 잡아요. 그 손은 왜 잡습니까? 손은 안 잡아도 되잖아요. 팔자 안 껴도 될 텐데 꼭 손 잡고 내려옵니다. 한국의 대통령 그 곁에 사기꾼, 사기꾼을 데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체코의 유력지 블레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블레스크는 여러분 체코의 뉴스센터가 배워가는 1위의 타블러이트 신문입니다. 체코에 있는 시민들은 한국의 포스트 레이디가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세금 체납, 재산세도 안 냈다고 해요. 표절, 학력 위조, 주가 조작, 검찰의 부실 수사, 김건희의 악행에 대해서 블레스크에서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거의 김건희 특집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언론에서 블레스크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가 사실상의 대통령인데 무슨 한국하고 합의를 하느냐, 최종 합의를 하느냐 믿지 마라, 사기꾼들이다. 그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기꾼이라는 이 단어는 좀 빠진 모양이에요. 포드버닉크라고 해서 아마 한국 외교 쪽에서 항의했겠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단어만 뺐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건희의 저질렀던 이 부분에 대해서 체코의 유력 언론이 보도함에 따라서 이것은 아마 동부유럽, 전체 유럽에서 알게 됐습니다. 김건희 나가봐야 다른 언론에서 계속 보도할 테니까 그냥 비밀궁전 대통령 관저에서 그냥 계세요. 더 이상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망신시키지 말고 제발 좀 한국에 국내에서 사진이나 찍으세요. 어디 방문해도 뭐라 그러지도 않을 테니까. 김건희의 소유 아파트, 부동산 체너부로 압류됐다. 뭔 지무입니까. 뉴욕대 연수를 레오나르드 앤스턴 경영대 졸업생으로 한 허위, 학력, 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는 거짓말, 도이치모터스 축가 조작, 국민대 논문 표절 다 브레스크라는 체코의 유력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체코의 외교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유럽 외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전 수주에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잘 됐다고 체코의 파벨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후에 얘기를 했지만 체코의 파벨 대통령은 최종 계약서가 이렇게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 왜 갔습니까 도대체. 가서 망신당하고. 원전 수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원전 수주는 가기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종 합의가 될 수 없는 성격이었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체코의 반독정국에 이의신청을 했고 체코의 반독정국이 이걸 받아들여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코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은 사기친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된다고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사용료, 지적재산권 비용을 떼고 또 체코에서도 체코 당국에서도 체코의 현지 기업 60%를 참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밑지는 수출이 되고요. 덤핑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동맹이다. 자기 부인 김건희까지 데려가서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또 외국만 나가면 무슨 사건을 일으키는 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건 4대 재벌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4대 재벌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4대 재벌도 가자 그러니 겁먹어서 무서워서 안 따라갈 수 없을 텐데 그 4대 재벌 중에서 다 일정은 없었고요. 한 사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정만 체코의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만 방문하고 나머지 재벌들은 뭘 했는지, 재벌 총수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벌 총수들 1분 1초가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체코에 데려가서 과시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또 김건희 만나게 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데려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가지가지 합니다. 정말. 이 정치부복이죠. 완전히 이슬명 주기기에 나선 한국사법 역사상 이렇게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2년 구형을 때린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자료를 입수하면 자료를 아마 법원이나 이런 데 요구하게 되면 이 허위사실 공표를 갖고서 구형 2년을 때린 것은 사상 최초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치부복이 있고 국민들에게 또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 덧씌우기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을 올가맬려고 하는 이들의 수작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또 하나 수작은 법원에서 이제 11월 16일 날 1심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또 항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검찰도 무슨 벌금형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항소해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아예 2년 구형을 때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또 덧씌우기 그리고 정치부복, 정치탄압 여러 가지 수를 검찰이 노린 것 같습니다. 정치검찰 닫고 아주 법기술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네스북에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검찰의 법기술은 증거 조작, 짜깃기,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관계라고 했다고 해요. 교육관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 씨하고 돌아가셨죠. 이분이 교육관계를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주영진 시원과 나와서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그것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의 관계를 정확하게 검찰에서 증명하지도 못했고요. 또 사진도 짜깃기 해서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세 사람만 딱 해서 마치 김문기하고 김문기 씨랑 이재명 대표가 마치 친한 사이처럼. 대단합니다. 공소장도 변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교육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니 그건 좀 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랬더니 또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도 침의했고요. 그래서 법 관련을 잘 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선거에 있어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 무효와 낙선 무효가 있는데 당선 무효는 자기 당선에 대한 무효 혐의가 되는 것이고 낙선 무효는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죠. 이 낙선 무효는 사실상 좀 형량이 큽니다. 그래서 낙선 무효로 예를 들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재복을 선거를 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그러나 당선 무효는 이것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징역 10월 이하 벌금 200만 원인지 8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도 아예 무시하고 가중돼 있다. 여러 번 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한 사실이나 정황이라든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2년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대단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선고를 내릴 것 같은데 무죄로 보십니까? 아니면 유죄로 보십니까? 제가 어저께 여러 변호사하고 취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건 무죄가 분명하다. 무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유죄를 낼 수 없는, 벌금형으로 낼 수도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죠. 시사저널이라고 보수적인 언론이죠. 여기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리고 한동훈 양자대결 부분을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대결에서도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준석에서 이재명이 41% 지금 양자대결에 나가고 있는데요. 양자대결에서 이재명이 54%, 한동훈이 35%입니다. 그리고 오세훈하고도 이재명과 오세훈에도 54, 35입니다. 차이가 절대적 우위를 이재명 대표가 제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안철수는 27, 원희룡은 29,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것을 아마 시사저널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보수층에 있는 정치권들이라든가 보수세액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럼 대안이 없다. 이재명 죽이기 외에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자대결에서도 이재명 41%, 한동훈 23%, 조국 5%, 이준석 4%입니다. 이 외에도 조원 CNI에서 조사한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의뢰한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차기 주자 적합도에 있어도 이재명이 44.5% 그리고 한동훈은 20%, 22%가로 더블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11월 16일 날 어떤 판결이 날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판결이 나도 아마 그 후폭풍과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고 그래갖고 검찰의 무도함, 검찰의 조작, 짝익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법원에서 벌금형이라든가 이것을 때린다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우리가 법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법리적으로 이것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리고 그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라의 적이 바로 나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사법부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최후 고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되지도 않는 죄 갖고서 법정에 끌려 나가고 법정에서 또 최후 진수까지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겪고 넘어야 결국은 대권에 안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Vampire wondering 보습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